화요일에 종목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강하게 반등했지만 아직도 내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파마 리서치. 파마 리서치요. 매수과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만 원에 10%요.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어제요. 어제 들어가셨어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 종목을 선택하셨나요, 시청자님? 앞으로 금리로 들어가면 재학주가 간다고 해서 탔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 긍정 나왔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전문가이신, 의료기기 전문가이신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마 리서치 어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잘 들어가신 거 맞으실까요? 네, 저는 잘 들어가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파마 리서치는 내일 2시 반에 이제 컨콜이 진행이 되는데 좀 기대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은 리주란이라는 제품인데 여성들의 피부를 굉장히 탄력적으로 만들어주고 결 개선을 하는 대표적인 제품인데 관련돼서 경쟁사 제품들도 많이 나왔지만 제품력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와서 시장의 파이는 커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독보적인 입지력도 역시 같이 마찬가지로 커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해외 시장에서의 진출도 만만치 않게 지금 성장세가 계속 고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번 실적에도 좀 기대해볼 만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올 하반기 때도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관련된 모멘텀이 좀 무궁무진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수출하면 우리가 이제 화장품 관련돼서 상반기에 수출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는데 보틀린 톡신이라든지 필러 이쪽도 계속해서 상반기 때 수출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리주랑 같은 경우에도 그 중심선에 가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수출을 잘한 기업들 상반기 때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 파마 리서치도 비슷한 흐름으로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하반기 때도 이제 진출하는 국가들이 더 많아지면서 좋은 실적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지금 염원망을 굉장히 좀 강화를 하고 있는 흐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FD의 승인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좀 착착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스케줄대로 잘 간다고 한다면 기술력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좀 더 기대해볼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저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었고 다시 한번 15만 8천 원의 돌파 흐름으로서 좀 도전해 줄 수 있는 물론 시장의 분위기가 제일 먼저 중요하긴 하겠지만 크게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다 한다 하면은 저는 충분히 15만 원 이상의 주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마리 서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내일 또 컨퍼런스 콜도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내일 컨퍼런스 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한국가스공사요. 네 한국가스공사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만 5천 원의 50%입니다. 아 50%요? 우리 시청자님 추가 매수도 혹시 하셨을까요? 아니요. 4만 5천 원은 근처 며칠 전에 두 분이 왔는데 놓쳐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펜마이크 들어주시죠. 오 네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정재영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을 주셨어요. 부정 드리면 실망하실까봐. 네. 그래서 긍정을 드렸는데. 우선 그 한 번에 50%를 매수하신 것 같아요. 향후에 아마 9월달, 이번 달 말 혹은 9월달까지 변동성,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되게 클 거예요. 일단은 이번 달까지는 아마 변동성 위아래로 막 흔드는 그런 변동성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고생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가스공사 대왕거래 프로젝트니 뭐니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이게 끝난 부분들이 아니라 계속 일정들이 좀 나오죠. 결과는 내년도 상반기는 돼야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뉴스거리가 나오고 노출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건데 일단 4만 5천 원 자리 때는 지금 저항 자리 때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매수과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매수과 정도 오게 되면 50%의 비중이니까 거기에서 3분의 2 정도는 그냥 정리하세요. 손실을 보지 마시고. 손실을 보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고란 다음에 나머지만 한 5만 원, 5만 천 원에서 5만 2천 원? 그 정도까지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반을 줄이라고 해? 50% 갖고 있는데 그거 다 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밀리면 다시 3만 5천 원대 이 자리 때로 다시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팔고서 밑에 다시 잡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대응을 못해요. 대응을 못하니까 물어보신 거고 걱정되시니까.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4만 5천 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매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3분의 2는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만 5만 원 초반대에서 분할로 차익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시고요. 아마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비중 조절은 꼭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한입 안 좋겠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6천 6백 원에 17%예요. 아, 시청자님 그래도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그래서 21% 손실인데요. 아, 네.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아유, 이거 좋다고 좋다고 하다니 이렇게 내려가지고 지금은 언제 오르나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더 강하게 상승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일단 긍정 나왔고요. 중립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미반도체 상반기에 좋다, 좋다 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시청자님 좀 뒤늦게 들어가셨어요. 중립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지는 대표님? 일단 9만 5천 원, 6천 원 부분이 깨지면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그대로 주가가 계속 빠질 거냐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좀 변동성은 좀 수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그 이하로 주가 떨어지게 됐을 때 내가 심리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버티기가 힘들고 힘들다 하신다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에는 약간의 비중을 줄여두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좀 노이즈가 있었어요. 일단 엔비디아에서 최신 칩인 블랙엘이 좀 양산에 대해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3개월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HBM3 이 8단이 SK하이닉스께 이제 3분기부터 납품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노이즈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오늘은 그래도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런 지지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지면 좀 조정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8일에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 기점으로 아마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좀 변동이 있을 거고 물론 실적 발표 이후에도 변동폭은 좀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하시고 이 선에 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9만 5천 원, 6천 원이 좀 이탈하게 되면은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더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살짝은 줄여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염두에 돌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은 역시나 뭔가 악재와 호재가 지금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절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종목 고민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십니다. 길은영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주상전화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02-2000-4919 연락 주시거나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고민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 9887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5만 3,500원 10%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종목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14% 가까이 급등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무상증자 권리락 공부를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서요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조금 있다가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2759님. 제이스택 6,600원 비중 20% 전망 좀 부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이스택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오늘 7% 넘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도 잠시 후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2624님. 셀바스 AI 작년에 샀는데 22,650원 20% 얼마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 정재훈 대표님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종목인데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지를 좀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된다. 한 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 주를 더 주는 거예요. 무상증자죠. 오늘 권리락입니다. 한 주당 한 주를 주니까 가격은 반 토막 나겠죠. 그렇게 해서 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상증자는 제 개인적으로 호재는 아닙니다. 유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상증자가 마냥 호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호재 아닙니다. 일단 전략은 추후에 주식이 입고가 될 거예요. 지금 손실이 아마 50%가 넘게 찍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주식이 들어오게 되면 손실은 바로 좀 줄어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구간에서 보기에는 14%, 13% 정도 손실일 것 같은데 우선 전략은 반등이 나오게 되면 2만 2천 원, 2만 2천 5백 원 이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보유하고 있는 거 매도 그리고 난 다음에 무상증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부분들은 약 한 2만 6천 원에서 2만 7천 원 정도 때까지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이스텍이에요. 6,6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전망이 어떠냐라고 좀 물어보셨는데 전망 좋아요. 2차전지 쪽, 디스플레이 쪽 섹터죠. 본딩 장비 쪽의 기업이에요. 2차전지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고 인도의 IBC라는 기업, 인도 기업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고 최대 주주입니다. 아마 자회사까지 포함하게 한 30% 정도 보유할 건데 그곳에서 0.5기가 와트 시에 수주를 좀 받았어요. 그게 향후에 아마 내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수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스플레이 쪽이 욕 나오죠.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안 나오고 있어요. 삼성 쪽이 계속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신사업인 2차전지 쪽 사업 그리고 물류로봇 쪽의 사업도 여기를 하고 있죠. 조만간에 물류로봇 쪽에 있어서의 추가 수주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좀 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당 자산 가치가 만 원이에요. 만 원인데 좀 여유가 있다고 하게 된다면 그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징그러운 놈 생각하시게 된다면 7,500원 정도 때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마지막 종목이에요. 다음 마지막 종목은 셀바스 AI인데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쪽이죠. 2만 2천 원 자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실적이 좀 나오지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테마성 흐름들로 한 번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져요. 2023년도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쪽에 있어 성장을 계속 할 거야 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한 번에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지금 비중이 20%이신데 분할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1만 7천 원 자리 때가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리 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리 때가 넘어서게 된다면 매수가 부근 때까지는 다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분할로 반반씩 이렇게 좀 정리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훈 대표님과 함께 시원한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상담 가능하신데요. 02-2000-4919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기아요. 기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4천 원에 비중이 10%요. 10만 4천 원이요, 시청자님?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네.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아니, 그 집에 좀 올라가려나. 1만 4천 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 나왔습니다. 이재은 대표님께 기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매수하자마자 살짝은 좀 빠지면서 마감이 돼서 좀 잘 들어갔나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기아와 현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너무나도 잘 판매를 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쾌집 현상, 둔화 현상, 수요 둔화에서 하이브리드로 굉장히 전략을 잘 바꿔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치를 잘 선보이고 있고요. 전기차 부분에서도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대비 두 배 가까운 차량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특히 북미 같은 경우에는 SUV 차량이라든가 좀 큰 차량들이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EV9이 좀 성과에 대한 판매를 잘 호조세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하반기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신차 모델이라든가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판매 확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현대나 기아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긴 했지만 굉장히 유연한 대응을 잘 해서 그때그때마다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도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좀 전기차 화재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EV6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지금 크게 움직임은 없어서 시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내일 좀 도래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전기차 관련돼서 완성차 기업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전망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하이브리드라는 좋은 키포인트를 잘 선점을 해서 그에 관련된 수익성을 잘 이어나가고 있고 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 대비해서 굉장히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해볼 만한 요소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는 추가적인 매수세에 대해서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추가 매수는 그래도 추세가 어느 정도 전환이 된 이후에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추세가 좀 전환이 되는 시그널이 나오는 부분은 그래도 10만 7천 원이 좀 넘어서야지 우리가 추세 전환 됐구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도 우호적이고 주가의 행방도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 확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가 전환되는 게 확인된다면 오히려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목표가는 얼마 정도? 아, 네. 대표님께 목표 주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기아 언제까지 또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하반기 때를 봤을 때는 이번 3분기 때 실적 발표도 있고 일단 지금 밸류업 관련돼서도 물론 현대차가 밸류업 하면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보통 밸류업이 얘기가 나왔을 때 현대차도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기업이고 약간의 키 맞추기로 기아차도 같이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 90월까지는 그래도 다시 한번 13만 원을 탈환하기 위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우리가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아예 떼놓고 생각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짧은 호흡으로 보실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 9월, 10월까지는 가져가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아 수익 더 극대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나무가고요. 비중은 5%고 14,400원에 갖고 있는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사야 되나. 네,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 또 연락 주셨네요, 시청자님. 네. 네, 어제 너무 걱정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혹시 생각도 있으신 걸까요? 네, 네. 네, 그럼 추가 매수에 대해서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정재현 대표님, 지금 비중 5%신데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어떤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나무가가 카메라 모듈을 좀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 쪽에 매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좀 차지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카메라 쪽에 들어가는 전자제품 쪽에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올해 연초에 2만 3천원 때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면서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구간에서 어떠한 모멘텀이 있을까? 이 부분들을 고민해보게 되면 이렇게 뚜렷하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뭐 AR, VR 뭐 이 얘기도 있겠지만 그런 테마성의 흐름들이 아니라면 지금은 그냥 관망적인 분위기? 그런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이 나무가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은 그런 사항들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지금 자리대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비싼 자리대는 아니에요. 제가 긍정을 드린 부분들은 1만 4천원 때 초반 정도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으로 좀 대답을 드렸었고요. 5% 비중이니까 만약에 내일 조금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1만 5백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9,500원? 1만 5백원에서 9,500원? 그 정도에서 5% 정도를 더 매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균 단가가 한 1만 2천원 때 초중반까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대까지는 충분히 좀 수익을 일정 부분 좀 내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 매수 5% 정도만 더 하시고 반등이 만약에 추가 매수가 돼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만 2천 5백원에서 1만 3천원 정도 때 그 때는 추가 매산 물량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만 매수가 정도 1만 4천원 때 1만 4천원에서 1만 5천원 그 정도 때까지 끌고 가보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꼼꼼하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우리 내일 시장에서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호세필라 5만 5천원에 3천원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누워있어가지고 언제쯤이나 조금 상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그래도 긍정이 나왔네요. 그럼 정재훈 대표님께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7월 말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실적도 계속해서 좀 부진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포테실라 반등 가능할까요? 우선 증권사의 리포트 같은 경우는 고무줄이에요.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가 상향 계속 나오고요. 빠지면 목표가 하향 계속 나와요. 한번 잘 한번 보세요. 대표적으로 2차전지 쪽 보게 되면 실적 부진하게 나오니까 계속 매도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호텔이라도... 후행되는 건가요? 네? 후행되는 건가요? 그렇죠. 목표 주가가 계속 하향 조정되다가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또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됩니다. 뭐 업황이 좋아졌느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해요. 이미 목표가 하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적이 2분기는 끝났어요. 이분 끝났고 이제 향후에 실적이 좀 좋아질 거냐 좋아지지 않을 거냐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이상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주가는 너무나 많이 빠져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4만 7천 원대 주가가 4만 7천 원 자리 때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주가도 너무 많이 빠져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5만 5천 원 자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그 자리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 때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선이 있어요. 이 빨간색 선. 이 빨간 게 20개월 선이거든요. 여기가 이 자리 때를 목표가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20개월 선 언저리 때까지 딱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그냥 확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6개월째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텔실라도 참 양심이 있지. 여기서 더 빠지겠습니까?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좀 여유를 좀 가지시고 그냥 좀 보유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드렸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고 이렇게 말씀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현대루틴이고요. 네. 4만 5천 원에 12%입니다. 혹시 시청자님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엊그저께 샀어요. 아, 엊그저께 들어가셨고요. 네, 네, 네. 어제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지금 메수카랑 거의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너무 사실 고점에서 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요새 방산주, 방산주 해가지고 현대루틴이 쭉쭉 올라가서 5만 얼마까지 막 뚝뚝 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쯤에는 약간의 수익도 있겠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판단을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네. 올긍정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현대루틴은 좋다, 좋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주가 다시 한번 좀 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때도 실적이 분기 사상 최대치가 나왔는데 그와 관련돼서 하반기에도 좀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대루틴 같은 경우에 철도 부분이 그동안 좀 수익성에 있어서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수주가 연이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철도뿐만 아니라 방산 관련돼서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잇따라서 수주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지금 환경적인 부분들도 우리 방위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국방에 대한 예산을 계속 증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로 보더라도 지금 국방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해외 모든 나라들이 약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해외 쪽의 매출이 하반기 때는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좀 계속해서 대두가 되면서 중소형 관련된 빅텍, 스페코, 휴니들 이런 종목들이 약간의 변동성을 수반하면서 약간 테마성으로 단기적인 흐름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실적보다는 좀 불안전하다 보니까 그런 최근 들어서는 약간은 변동성 있는 종목들, 테마성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좀 돌았는데 결국에는 시장은 안정세가 찾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실적을 잘 찍히는 기업들 그리고 이 실적이 이번이 아니라 다음 실적에도 좋아질 수 있는 하반기에도 기대할 수 있는 쪽으로 실적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현대로템도 지금 시장에 예전에는 우리가 방산 관련주 했을 때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물론 지금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현대로템은 항상 잘 못 가던 종목이라는 좀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체질도 많이 바뀐 듯하고 또 수주가 큼직하게 계속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이런 분위기와 반응이 사뭇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좀 좋은 모습으로 다시 좀 안정세 있는 상승세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면 수익 충분히 내고 나오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좀 계속해서 보유하자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잘 들어가셨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홀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